역시 이변은 없었고요. 어제 우리 출석했던 4분의 패널이 100%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안산갑,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 친문핵심, 전해철 의원을 꺾었죠. 그리고 정동영, 박기원, 올드보이들 귀환도 성공했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 탈락자가 8명에 달했는데 비명계, 신동근, 김상희, 각각 신명계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 이건태 당대표특보에게 패했습니다. 이건태 특보를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의 활약, 또 눈에 띄죠. 설훈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경기 부천 의뢰에서 승리한 김기표 변호사, 또 앞서 김동아 변호사, 서대문갑 청년경선특구, 서대문갑, 여기서 1등을 차지했죠. 광주에서 2명, 양분암, 박균택 변호사도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 7명 중 5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상호, 이민태 변호사 두 분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역 간 맞대결에서는 4선의 우원식 의원이 재선 고용진 의원을 꺾어서 노원갑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현역 3명이 맞붙은 경기 부천갑은 김경협 의원 탈락했고요. 서영석, 유정주 의원 결선에 올랐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민수 대변에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민주당 공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자체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다 보여줬고 답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비명행사라고 했나요? 비명행사, 비명행사 했는데 저는 행사를 넘어서 비명학살에 가깝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방송에 나왔을 때도 비명이 울어도 방탄열차는 계속 갈 것이다. 계속해서 어차피 밀어붙인 거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밀어붙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부각된 변호사들의 집단 공천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이 이뤄질 거라고 굉장히 많이 비토했었는데 정작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들이 거꾸로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을 걱정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뭐 하나하나 거론하기에도 이름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관리했던 양분함 변호사 강주서울에서 공천된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름 거론하기도 뭐하지만 민주당 막장 공천에 정점을 잃었던 김동하 변호사까지 지금 이 가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진짜로 누군가를 공천을 줘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면 그 설계대로 짜놓은 판대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했던 김동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당당하게 올라왔던 오디션을 통해서 올라왔던 사람은 채회시키고 그리고 김동하 변호사 4위로 떨어졌었는데 억지로 끌어올려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 이 사람이구나를 당원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이 사람이 당선되게끔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 좀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구나. 국민들의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보기들을 제시하면서 정답을 고르시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과정들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공천 과정들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게 이제 27일 남았는데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동명의 한민수 대비. 최근에 여론 분위기나 국민들께서 보시는 지각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 국면을 가니까 평가들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랬던 세신 공천 그리고 인적 어떤 물가리 공천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이제 호응을 주시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과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왜 검사들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아낀다는 주진우 전 검사 이원모 전 검사 다 그냥 단수 전략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분들이 경선했습니까?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기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두 분이 아니죠. 막말하신 분들은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제 여러 실명들을 거론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사안이 반박이 가능하고 반론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청년특구 같은 경우도 1, 2, 3위에서 말씀하신 변호사 출신이 떨어졌습니다. 4위로. 그런데 그 안에 들었던 한 분이 여성단체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야당, 다른 야당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서 그분의 어떤 2차가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당 전략공간에서 전략화 판단을 해서 배제하고 4위에 있던 김동아 후보가 올라간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학살까지 얘기해버리면 그 학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아예 다른 후보들 다 컷오프시키고 내리꽂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 박연코께서 다 말씀하신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갔습니까? 모두 경선을 했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50대 50, 당원 국민 50, 또는 국민 경선. 이런 식으로 다 경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무슨 친명인에, 친문인에 나누기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우리 당원들과 또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 지지자분들이 현역에 대한 어떤 교체 열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거는 본인들도 경선 결과에 대해 다 받아보기 때문에 숙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총선이 다음 달 10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천에 이루어진 결과를 다 보면 국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새로운 임무를 내려고 했고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걸 담아내기 위한 그릇들을 선정을 했구나. 그 과정들이 경선, 이런 전략적 선택을 이루어졌다는 걸 보실 거라고 보고요.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아까 그 적격성 심사 부분에서 다 걸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케이스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거짓 해명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격성 심사가 과연 정말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는가 과학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정치력, 저는 그거는 상당히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본인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놀랍고, 민주당을 거의 100% 장악해버린 그 과정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민주당의 역사를 하나로 기록될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친문 비명이 정말 순진무구하다. 정말 이들을 규합하고 전략을 짜고 단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부재했고 이번에 이제 비명 행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다음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 이 친문 비명이 너무너무 나이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은 비명 은퇴로 갈 겁니다. 다음 8월 전당대회 때. 친명 독주체제는 더 완고해질 것이고 더 견고해질 것이다.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특히 호남권에서 나온 이 공천 결과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뚜드려 맞았잖아요. 여론에서 막 욕먹고 비명 행사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친명 여론을 엄청나게 결집시켜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수박. 전해철까지 완전히 걸러냈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당의 징고 받고도 승리한 양문석 후보님 축하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방탄변호인단 완벽한 라인업 완성했군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도 올드보이들 필요할 때가 있다. 노마도 원론이 필수했듯이. 두 노장 덕에 평균 연령 급상승. 민주당 세대교체 빨간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되게 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의 어떤 민심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이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권리당원, 물론 권리당원의 어떤 주체로서 저는 권리당원이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어찌 보면 효능감을,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은 효능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아, 자기들 뜻대로 돼가는구나. 그런데 저는 엊그제 송갑석 의원 투표 결과라든지 최근에 어제까지 이어진 어찌 보면 소위 아까 댓글도 있었습니다만 수박이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이라는 침문계죠. 비명계들인데 이게 딱지를 붙여서 그냥 우 하고 가서 그냥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광기에 정말 휩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6.25 때 보면 무슨 부역자네 딱지 붙이면 가서 그냥 죽창 들고 가서 다 찔러 죽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이 사람의 평가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평가가 우선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히려 수박이다. 쟤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당에는 자기들 기조에 맞는 의원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하고 뜻이 똑같냐. 그리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과연 함량이 있는 후보인가요? 저는 이번에 광주에서의 특히나 광주에서의 어떤 공천 결과를 보고 이거 4년 뒤에 똑같이 다시 바뀝니다. 4년 뒤에도 똑같이 물갈이 대상이 되면서 이분들 다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시에 누군가, 예를 들어 지금은 친명이겠죠. 다들. 그런데 또 4년 뒤에 누군가 당대표가 있으면 또 땡 해가지고 또 그렇게 호소하면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의원들은 그냥 권리당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밑보이지 않으려고 이 사업만 안 하고 그다음에 더 센 발언하고 권리당원들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민주당이 더 폭넓게 어떤 지지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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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